최근에 김치가 자기네 나라 거라고 오기는 데가 있더라고요 김치가 우리나라 거라는 거를 조금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Hello, global friends. I'm wow. Wow. This is kimchi. 김치는 한국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김치는 한국 거예요. This is spam. This is kimchi. 김치 한국 거예요. 여러분 할 말 있어요. 김치 한국 거예요. 김치 한국 dzieks Dieks 아멘